이 말만 교육시켜요 이 말만 뭐 어떤 말? 오빠 나도 한잔한다 요것만 오빠 나도 한잔할게 거만 하면 돼? 조카 박민성이 어? 너 이 씨 언제까지 그렇게 백수로 살 거야? 백수 아니야 뭘 백수가 돼? 사업 구상하고 있다고 뭔 사업을 구상해 사업을 구상하기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살아봐 아 뭐 쉬운 게 있어야 하지 뭐 다 어려워 창업 같은 거 해 창업 아 그니까 창업도 아무나 하냐고 창업 그까이 거 그냥 대충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거지 시작 일단 해봐 겁먹지 말고 아 이거 뭘 해 그럼 내가 아 진짜 그러면 어? 야 카페 이런 카페 이런 카페 얼마나 좋아 널린 게 카페야 널린 게 카페 어떻게 해 카페를 너도 널어 카페 그까이 거 그냥 뭐 대충 그냥 어디 건물 짓담안는데 있지 거기 스탑시킨 다음에 거기다 그냥 바로 오픈을 해 어? 그리고 그냥 자리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이상한 데다가 그냥 커피값 비싸게만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까이 거 아니 그게 뭐야 누가 막 그렇게 하면 요즘 그런 카페가 잘 되는 거야 그냥 건물 짓고 있으면 야 스탑 그냥 짓지 마세요 그냥 뭐 페인트 칠도 하지 마세요 그냥 구멍 숭숭 뚫린 데 그냥 의자도 되게 불편하게 놀수록 인기가 많아요 의자 불편하게 막 먹는데 여기 있어 카페 테이블이 여기 있어 벽돌 벽돌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먹으면 잠깐 앉았다가 뭐 테이블 순환 속도도 얼마나 빨라 어? 그냥 대충 줘 그냥 뿌려줘 커피를 막 뿌려 바닥에 뿌리고 쟁반에다 뿌리고 그렇게 준 다음에 스타벅스보다 비싸게 받으면 그만이지 뭐 망하기 딱 좋겠다 그 그냥 해봐 해보고 얘기해 해보고 아 안돼 안돼 어려워 그럼 너 노래방 해라 노래방 노래방? 어 아니 뭐 노래방이야 널린 게 노래방인데 어려워 그것도 그니까 너도 너로 노래니까 할 때 다 잘 되니까 있는 거 아니야 노래방을 뭐 어떻게 돈벌어 아휴 노래방 그까이 거 그냥 대충 처음에 1시간 반 30분 서비스인 것처럼 넣어준 다음에 3분마다 1분씩 깎으면 되는 거지 그럼 몰라 아 다 걸리지 아니야 1분씩 깎으면 무조건 걸리지 야근야근 깎으면 지네가 노래 부르다 깎인 줄 알아 그거 하면 되지 뭐 아 근데 노래방은 그것만에서는 저기 돈을 못 벌어 그럼 노래방은 술 팔아 그럼 돈 많이 버는 거지 아 술 팔려면 또 복잡해져 아휴 노래방에서 술 파는 거 그까이 거 그냥 뭐 대충 소주 그냥 페트병에다가 물인 척 준 다음에 어? 지퍼나 몇 개 썰어 제낀 다음에 4만 5천 원 받아버리는 그만이지 그런 거 단속 걸린다니까 안 걸려 내가 많이 먹었어 아이씨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새우깡 몇 개 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좀 해보고 얘기하라니까 방탈출 카페 해라 방탈출 카페 방탈출? 방탈출 방탈출 그거 많이 하잖아 아 근데 그거는 인테리어비도 많이 들고 아휴 방탈출 프로그램 그거 뭐 내가 어떻게 짜 걱정이 왜 이렇게 많아 방탈출 그까이 거 뭐 그냥 대충 최대한 어렵게 만든 다음에 1시간 가둬놓고 문 잠가버린 거 아니지 잠가버리라고? 1시간 동안 그냥 안 있으면 알아서 그냥 어 이거 되게 어렵다 재밌다 이러는 거지 흐흐흐 그거 그냥 자 감근방 아니야? 감근방 탈출이 아니고? 아니면은 쉬운 거 있다 진짜 이거는 아이디어거든 하나 줄까? 그 어려운 방이라고 해놓고 어 커플 커플들이 많이 오잖아 커플들 방 안에 넣은 다음에 이거 진짜 어려운 방이에요 1시간 동안 문 안 열 거니까 대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긴 안 되지 아 뭔 모텔이야? 뭔 대실이야 대실 문 안 열게요 CCTV 없어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해 아이 못해 그런 것도 애견 카페 애견 카페 애견 카페 내가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애견 카페를 해 애견 카페 그까이 거 그냥 뭐 대충 강아지 몇 마리 풀어놓은 다음에 똥만 잘 치면 되는 거지 안돼 내가 개를 싫어한다고 고양이 카페 해 그러면 거야 고양이 카페를 어떻게 해 고양이 카페 그까이 거 그냥 대충 길고양이 몇 마리 잡아다가 고양이 똥만 잘 치면 되는 거지 뭐 똥만 치워야 돼 계속? 네 아 그것도 안 돼 못해 길고양이를 내가 어디서 잡아 어? 어디서 잡아 길고양이를 참치 놓고 두 달만 공들이면 너한테 따라와 참치 그러면은 그 고양이 카페에 기약업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고양이가 좋지 뭐 아니 근데 남녀를 같이 놓으면 안 되지 암컷만 데리고 와 그럼 이색 동물 카페 있지? 그런 거야 이런 거는 많이 와 이색 동물 카페 그걸 뭐 어떻게 해 이색 동물 카페 그까이 거 그냥 대충 미어캣이랑 저기 너구리 한 마리 잡아다가 풀어놓고 똥만 잘 치면 되는 거지 뭘 하든 난 똥만 치우면 되는 거야? 똥만 잘 치면 되는 거야 똥은 놔둘 수 없잖아 아니 근데 그런 동물 카페 하려면은 이게 전문적으로 이 동물들을 교육을 할 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야 아 좀 뭐 좀 괜찮은 거 없냐고 아 빠 해라 빠 빠? 빠 술 장사가 돈이야 결국 빠로 내가 어떻게 해 술 장사를 빠 그까이 거 그냥 대충 어디 이쁘장하네요 섭외해가지고 남자한테 병제로 술 판 다음에 45만 원 받으면 그만이지 그냥 눈탱이 치라고? 얼마나 쉬워 뭘 눈탱이야 걔들 다 그러고 살아 아 그래도 빠는 그것도 또 해보면 경험이 있어야지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경험을 피하면 너는 어디서 경험을 쌓이냐 이 무식한 거잖아 야 경험이 없다고 안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잘한 생각 있어 경험 없어도 돼 그냥 여자 그 그 여자 바텐더한테 이 말만 교육시켜 이 말만 뭐 어떤 말? 오빠 나도 한잔한다 요것만 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빠 나도 한잔할게 그것만 하면 돼? 그것만 교육시키면 돼 그러면 걔가 먹은 것까지 손님이 다 내는 거야 못해 못해 알았어 너 얼마 모아놨냐? 자본금 한 2억 있거든 2억? 어 주식해 주식 주식?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주식해 아이 주식 제일 무서운 거야 주식 그깔 그 그냥 대충 그냥 쌀 때 들어가서 비쌀 때 파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어렵냐 어? 떨어진다 싶으면 빨리 팔아버리고 오른다 싶으면 사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아 안 돼 안 돼 못해 주식 워라 어렵지 않아 삼촌 지금 저기 1억 들어가 있어 와 대박 초기 자금이 얼마였어? 어? 초기 자금 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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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진짜 되게 쌀 때 팔았구나 떨어질 때 물려 있어 씨부럴 거 그니까 되게 쌀 때 전쟁 개새끼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야 그럼 그거 해라 너 그 가가지고 러시아 전쟁 좀 그만하라고 좀 얘기해 삼촌은 홍대충이야 홍대충 홍대충? 어 홍대충이 뭐야? 홍대충 몰라? 내가 홍대충 어떻게 해? 그냥 지금처럼 옷 이렇게 난이하게 입고 가서 길 가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훈수 더 대충 대충 훈수 더 어 그게 홍대충이네 그럼 아 홍대충이야? 어 홍대충이야 홍대충 아저씨로 떠야겠다 그래 삼촌 요즘 삼촌 같은 분 지금 엄청 셀럽 있어 누구 나 같은 셀럽 있어? 삼촌 딱 그냥 노는 거 찍으면 돼 그건 뭐야? 그거 있어 그 만나서 항상 하는 말 모두가 그렇고 그런 얘기 그 아저씨 나한테 라이벌이야 이 아저씨 지금 완전 뜨고 있거든 삼촌 그냥 노는 거 이런 거 찍어 그냥 내 라이벌이야 개뜰 걸 그럼? 그래? 어 새삐 쳐야겠다 새삐? 나는 새삐 모든 게 다 새삐 내 라이벌 내 라이벌 내 라이벌 내 라이벌 아 삼촌 새삐 아니야 나는 중고 한 번 가까운 중고 한 번 가까운 중고 그래 좋네 중고도 나름의 매력 있는 거지 나는 중고 모든 게 다 동묘 모든 게 다 나는 동묘 모든 게 다 동묘 그래 그렇게 대충 해 그냥 그래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어렵지 않아 그냥 살아 그냥 나아 그럼 나아 나아 내 라이벌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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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